넓은 대자연의 한가운데 서로 얼굴만 봐도 즐거운 듯이 웃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산을 오르고 오르는데요. 어느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란 부부가 고개를 돌려 소리의 진원지를 찾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독일인 다니엘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결혼 5년 차인데요. 신혼여행을 갔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의심을 가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미아는 산티하고 술래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에서 해고당했던 저는 매사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타파해보고자 술래길을 걸으러 간 것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물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제 물을 나눠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물 한 병을 다 건네주었습니다.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상관없다며 다음 장소에서 물을 얻거나 사면 된다고 대꾸했죠. 그때 저에게 물을 요구한 사람은 바로 미아였습니다. 사실 그녀를 보자마자 긴장되어 아무 생각 없이 물 한 병을 다 건넸던 것이죠. 미아에게 첫눈에 반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먼저 일행이 없으면 같이 술래길을 걷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상관없다며 쿨한 척을 했습니다. 함께 다니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독일 사람이었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취미도 비슷한 게 많더군요.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래길이 끝났을 무렵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공통 관심사였던 캠핑, 서핑과 같이 활동적인 데이트를 즐겨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잘 지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운명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결혼 날짜를 정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고르던 중 미아는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트레킹을 자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고르고 골라 캐나다 로키 산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보다 신혼여행을 기대하게 되었죠.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캐나다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저는 서로에게 더 집중하는 신혼여행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죠. 미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승낙했습니다. 저희는 짐을 가볍게 싸고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비행기를 타고 산맥까지 가는 것이 너무 지치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전문 산악인과 함께 트레킹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할 테지만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따로 산악인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트레킹 전 들렸던 마을에서 곰 퇴치 스프레이를 팔고 있더군요. 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기에 꼭 사야 한다는 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혹해서 사려고 했으나 미아가 이런 상술에 속아 넘어가냐고 하더군요.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으면 미쳤다고 사람들이 오냐면서요. 저는 그런가 싶어 사지 않았습니다. 걷는 내내 저희는 뭐가 즐거운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 저와 미아 딱 두 명만 떨어져 있는 것 같더군요. 모든 것이 다 로맨틱하게 보였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트레킹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 걸어가다 보면 몇몇 보이기는 했으나 확실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미아는 오히려 분위기 있어 보여서 사람이 없는 게 더 좋다고 했었죠. 그런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지쳐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어디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곰이 떠오르더군요. 당황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무스가 한 마리 서 있었습니다. 곰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기는 했으나 긴장이 되더군요. 무스는 큰 사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덩치가 곰만큼이나 크고 뿌리 거대해서 공격을 당하면 큰일이 나는 동물이죠. 큰 덩치를 보니 위약감이 느껴지더군요. 미아는 너무 신기하다며 무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가지 말라고 했으나 이미 무스는 미아를 보며 공격 자세를 취하더군요. 입을 핫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귀를 아래로 바짝 내리던 무스는 순식간에 미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는데 이미 무스는 앞발로 미아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큰 뿔조차 미아에게 사용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옆에 있는 아무 돌을 주워 무스에게 던졌습니다. 무스는 씩씩거리며 제 쪽으로 달려오더군요. 예전에 무스나 곰이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똑같다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 미아를 좁은 나무 틈 사이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스는 좁은 나무 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씩씩거리며 나무를 몇 번 치더니 시야에서 사라지더군요. 미아는 숨을 헐떡이면서 팔과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미아의 오른팔과 왼다리를 만져보니 부러진 것 같더군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곳에 미아를 혼자 두고 도움을 청하러 내려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미아를 데려갈 수 있을까 싶더군요. 저는 우선 주변에서 큰 나뭇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부러졌다고 의심되는 미아의 팔과 다리에 큰 나뭇가지를 부목으로 삼아 제 셔츠를 찢어둘둘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아를 제 등에 업었습니다. 미아가 혼자 가서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도 잡히지 않더군요. 우선 짐들은 다 던지고 물과 식량 몇 개만 조금 챙겨서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동안 왔던 것 같은데 언제 다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답답하더군요. 아름답기만 하던 자연이 아무도 없던 고요함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아는 미안하다는 말과 괜찮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또한 체력을 많이 소모한 탓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챙겨오지 않은 제가 원망스럽더군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야생동물일까 봐 긴장이 되더군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미아가 긴장해서 몸을 부르르 떨더군요. 그리고 다음 순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거든요. 저는 억지로 다리를 일으켜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나이가 든 동양인들 4명이 위로 올라오고 있더군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는 위아래로 훑여봤습니다. 그러면서 서툰 영어로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들의 핸드폰에 통신이 안 터진다면 답이 없으니까요. 저는 미아가 있는 쪽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미아는 곧 죽을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미아를 본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미아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문가 같더군요. 그들은 미아에게 어떻게 아프냐고도 물어보고 동공을 확인해보기도 하는 등 의사들이 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 중 한 명이 미아를 업고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며 달리듯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에 저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시가 급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꾸짖더군요. 그러면서 산을 내려가는데 제가 속도를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는 그들보다 제가 더 힘들다니 믿기지가 않더군요. 심지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어떻게든 제가 알아서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탈하면서 자동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니 미아는 누울 수 있도록 저는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더군요.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 또한 기력이 없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그들은 제가 치료받는 것까지 지켜봐 주셨습니다. 미아는 결국 수술을 해야만 했죠. 제가 우울해 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괜찮을 거라며 저를 격려해 주시고는 제 번호를 받아가시더군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트레킹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까봐 사진을 찍어 틈틈이 보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미아의 상태도 걱정해 주셨죠. 미아는 다행히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복도 빠른 편이라고 하더군요. 하마터면 다리를 쓰지 못했을 뻔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은 덤이었죠. 그 후로 저희는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다닌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산악회 동호회였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강원도 산악구조대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기분 전환 삼아 산악회 동호회를 들게 되었는데 우연히 저희를 만나게 되신 거였죠. 또 다른 한 분은 구급대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와주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도와주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씨가 보내주신 아내와 트레킹 도중 야생동물을 만나 죽을 위기에 있었으나 한국 아저씨들 덕분에 살아난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